진행을 하는게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9분씩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하신 분들 이름 한번씩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내가 이거 하느라고 또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불러드립니다. 선한TV 태권도 소녀님, 공사 이 상원님 뒤에 부분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알 수 있는 부분만 그리고 님자 빼고 바로 부르겠습니다. 144분입니다. 144분 골드망파님, 루칸님, 이뷰님, KU님, 간이님, 호시미키님, 칵님, 카로론님, 814님, 상원2님, 서울007님 수빈킴님, 팽팽님, 김모시완님, 운민님, 이건토인님, 유경이님, 강산킴님, 강점성님, 강준영님, 강한결, 강현빈, 강호영, 건담슈터, 겸우, 고건, 고미를 사랑하는 옐로우, 곽동훈, 구글가즘, 김광호 3일전, 아 김광호, 그 다음에 김규현, 김김남이, 김나영, 김도훈, 김명중, 김민기, 김민성, 김수경, 김재관, 김주영, 김지섭, 김채은, 김태민, 김영권, 김현철, 김효명, 김효빈, 피식, 남명이, 남은하, 남자최연필, 남은하, 노남수, 노을, 노현지, 니미, 딥팽, 레오, 레고보는세상, 레몬TV, 루토자, 마루한울, 먹방TV토이, 목킹남, 문문성진, 미키연구소, 민규최, 반향지, 바루, 박동성, 박소미, 박시은, 박은선, 박창영, 박태환, 번개, 본양료, 비소, 비진모, 서영재, 서채이, 세음, 레몬트리, 소니스, 송성한, 송혜리, 송영준, 송영현, 손현석, 신호연, 심류빈, 앙로유튜브, 앙성금, 에이스골드디, 영우, 오베, 오정현, 온유, 유권정, 유승민, 유진, 유현빈, 이가연, 이근우, 이도영, 이명희, 이문빈, 이승택, 이현주, 이재민, 이창희, 이혜우, 이현님, 이호연, 이희연, 임성빈, 임재환, 임준원, 전현민, 정다운, 정민경, 정원섭, 정유현, 정진욱, 조동민, 조민지, 조승희, 조현민, 최민성, 최상우, 최홍서, 추현호, 카리스토이, 콧집초, 크리퍼킴, 토이, 토이요괴, 포도기, 합류정, 허진혁, 호호호, 화세. 네, 143분이네요. 143분. 총 143분이 참여했고, 자, 10분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씩. 자, 아, 이거 언제 다 해? 와, 이거 진짜 언제 다 해? 난 진짜 미치겠네. 어, 자, 한 분씩 해보겠습니다. 아, 그냥 번호로 써야겠다, 번호로. 그치? 번호로 쓰면 되겠다. 어차피 여기 내가 이걸 올려놓고 번호로 쓰면 누구누구인지 보이니까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번호로 써야겠다. 자, 번호로. 이름을 쓸 필요 없이. 자, 이름을 쓸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안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나? 보여, 안 보여?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 이름 보입니까? 여러분 이름 보여요? 이름 안 보이나? 이름 안 보여? 보여? 자, 그러면 아홉 분씩 갑니다. 아, 아홉 분씩 가면 안 되는데. 아홉 분씩 가도 되나? 아홉 분씩. 자, 처음 아홉 분입니다. 처음 아홉 분. 네, 처음 아홉 분 갑니다. 아홉 분씩 갑시다, 그냥. 어, 처음 아홉 분. 자, 처음 아홉 분. 잠깐만. 이거를 페이지 수십. 페이지 레이어. 이거 색깔 바꾸는 게 어디 있다나? 어, 됐다. 자, 아홉 분. 아홉 분씩 갑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갑니다. 자, 태권소녀님, 상원님, 골드망파님, 루칸님, 이비님, 큐님, 가니님, 미키님, 칸님까지 아홉 분. 자, 크게 띄우면 밑에 사다리가 잘 안 보이지 않나? 사다리를 좀 줄이고 크게 띄울까? 사다리를 좀 줄이고 크게 이렇게 사다리를 좀 줄이자, 그럼. 사다리를 좀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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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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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화면 알차게 썼다. 그치? 야 화면 알차게 썼다. 어 화면 알차게 썼다. 이게 이게 지금 어린 친구들한테는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야. 그래서 그래. 상품이 하나인데도 엄청 많이 참여하셨어. 이게. 자 바로 진행합니다. 바로 진행합니다. 자 갑니다. 네. 그 번호는 7번으로 통일합니다. 럭키 세븐. 네. 럭키 세븐 7번으로 통일합니다. 자 7번. 7번. 아 2번. 네. 2번 당첨되셨습니다. 상원님. 네. 당첨되신 분은 옆으로 빼놓고. 네. 2번 당첨되셨습니다. 상원님 당첨되셨고요. 네. 진출입니다. 당첨이 아니고. 네. 다음에 진출하는 거지. 다음 경기로. 자 다음 9분. 1, 2, 3, 4, 5, 6, 7, 8, 9. 네. 9분. 갑니다. 9분. 색깔. 다른 색깔로. 네. 다른 색깔로. 자. 다시 하긴 없나? 이거 다시 쓰기 조금 그런데? 다시는 안되나? 뒤로 가기? 다시 하기? 다시 하기. 이거 다시 써야돼? 뒤로 가긴 안돼 이거? 네. 장난감 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거. 나 빨리하고 가게. 나 빨리하고 가게. 어. 오늘 기분 좀 그래. 유튜브 정지 먹어서 기분 좀 그래. 네.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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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입니다. 네. 카로로님. 어. 그 다음에 813님. 그 다음에 상원님님. 서울007님. 수빈킴님. 팽팽님. 김모씨완님. 운민님. 이건토이님. 네. 이렇게 9분. 네. 시작합니다. 네. 7번으로 모두 통일입니다. 네. 7번. 아우. 7번에는 럭키 7번. 네. 1, 2, 3, 4, 5, 6, 7. 네. 7번. 김모씨완님. 네. 올라가셨습니다. 자. 김모씨완님. 올라가셨고요. 자. 다음. 다음. 다음 경기. 1, 2, 3, 4, 5, 6, 7, 8, 9. 아. 아이고. 뭐 그래. 아이고. 이거 이런 빨간색은 좀 그래. 이런 빨간색은 좀 그래. 검색을 하고. 이거를. 네. 이렇게. 자. 다시 갑니다. 15번 넘을걸? 아니 이거. 야 이거. 얘네 너무한다. 이걸 할 때마다 다시 써야 돼? 다시 하는 건 없어? 자. 바로바로 갑니다. F5키? 이거 한번 하고 F5키 다시 해보자. 어. 자. 갑니다. 7번. 4번. 당첨되셨습니다. 당첨이 아니지. 올라가셨습니다. 1, 2, 3, 4. 강준영님. 올라가셨습니다. 자. 다음. 1, 2, 3, 6번까지지. 어. 36번까지. 자. 36번까지. 네. 색깔 바꾸고요. 자. F5번. F5번. F5번을 한번 눌러보라고. 안되는데. 다시 해야 되는데. 자.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하. 지금 마음만 급해. 7, 8, 9. 자. 시작합니다. 7번. 7번 갑니다. 9번. 김도훈님. 네.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45번까지. 45번까지. 자. 아. 이거 다시 하는 방법 없어? 진짜로. 그러니까. 어. 다 보이지? 자. 보이. 안보이나? 좀 줄여야 되나? 이거를. 안보이려나? 어. 안보이네. 다시. 다시 캡쳐를 하면 되지 뭐. 자. 이거를. 아이고. 이걸 없애라. 캡쳐를 다시 해서. 자. 자. 갑니다. 자. 아니. 이거 됐어. 이제. 어. 됐어. 됐어. 이걸로 합시다. 자. 추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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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 한 분. 8번. 네. 8번. 김채은님. 8번. 가시고요. 자. 자. 다음. 그 다음에. 56번까지. 맞지? 56번까지. 아니구나. 맞나? 54번까지. 54번까지. 맞지? 1, 2, 3, 4, 5, 6, 7, 8, 9. 아. 이제. 이제 머리도. 머리도 거의 한 개인가 봐. 어. 자. 추첨하기. 추첨. 시작. 어. 이거 안 보이는데? 이거 안 보이는데. 아. 이거 안 보이잖아. 이거 지금 안 보이잖아. 그치? 아. 이거 안 보이잖아. 네. 방금 전엔 8번이었어. 내가 사기치는 게 아니고. 8번이었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네. 이렇게. 자. 방금 전엔 8번이었고. 아. 이거 뭐. 정신이 없네. 자. 다시 갑니다. 이제. 네. 추첨하기. 9번. 보이지? 어. 보이네. 노남순님. 네. 가시고요. 그 다음에. 네. 63번까지. 자. 추첨하기. 갑니다. 3번. 네. 니미님. 자. 그 다음에. 72번까지. 72번까지. 갑니다. 5번. 1, 2, 3, 4, 5. 미키연구소님. 어. 미키연구소님이 운이 되게 좋으시네. 81번까지. 자. 81번까지. 네. 81번까지. 갑니다. 5번. 네. 5번이 잘 나오지. 1, 2, 3, 4, 5. 네. 태양님. 자. 그 다음에. 90번까지. 90번까지. 갑니다. 네. 3번. 네. 새음 레몬트리님. 네. 그 다음에. 99번까지. 갑니다. 네. 네. 7번. 1, 2, 3, 4, 5, 6, 7. 500님. 오. 500님. 네. 그 다음에. 네. 118번인가? 어. 118번. 아. 108번. 108번까지. 네. 108번까지. 108번까지. 갑니다. 네. 3번. 유진님. 자. 지금 여러분들 채팅창이 안 보여. 미안해. 어. 지금 화면이 옆에다가 지금 다 빼놔가지고 채팅창을 가리고 있어. 어쩔 수가 없어. 채팅창을 볼 수가 없어. 미안해. 어. 어. 자. 117번까지. 맞나? 117번? 아. 추첨합니다. 9번. 근데 올해는 진짜 내가 어. 좀 뭔가 아닌가 봐. 어. 126번까지. 뭔가 좀 안 풀려. 아. 미안. 2번. 네. 임준원님. 자. 다음. 네. 134번. 134번 맞나? 네. 135번까지지. 135번까지. 어. 거의 멘붕 상태네. 지금. 자. 135번까지. 갑니다. 9번. 네. 초찝초님. 자. 다음. 143번까지. 네. 마지막은 거의 그거죠. 어. 8분. 마지막 8분. 네. 8분 중에. 갑니다. 2번. 토이님. 아. 네. 이렇게 총. 네. 네. 완성이 됐고요. 정렬을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렬. 정렬이 어디 있지? 엑셀 정렬이 어디 있더라? 정렬이 어디 있더라? 정렬. 확인.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빠지시고 이제 네. 갑니다. 자. 또 9번까지 갑니다. 지금 16분이니까 8번까지 가면 되는구나. 8번까지. 자. 8번까지 갑니다. 8번까지. 네. 추첨하기. 아우. 이제 두근두근거려. 이제. 이제 정말 나오는 거거든. 어. 이제 정말 나오는 거거든. 5번. 김채은님. 아우. 두근두근하네요. 김채은님. 자. 자. 다음. 9번부터 16번까지입니다. 9번부터 16번까지. 자. 추첨하기. 쏘세요. 어. 또 5번이야. 어. 1, 2, 3, 4, 5. 오. 임성빈님. 아우. 지금 김채은님과 임성빈님의 싸움. 이제. 자. 두근두근입니다. 두근두근. 자. 이제 1대1입니다. 1대1. 마지막. 오우. 힘들어. 힘들어. 오우. 자. 추첨하기입니다. 갑니다.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어. 이거 부금 틀어야 되는데. 부금. 축하합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콩그레츄레이션. 콩그레츄레이션. 축하합니다. 자. 축하성 준비하구요. 자. 갑니다. 으잇. 임성빈님. 당첨되셨습니다. 제이. 여기 있었어? 제이. 여기 있었어? 네. 인성빈님. 축하드립니다. 인성빈님. 적어놔야돼. 또 나는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적어놔야돼. 네. 임성빈님. 그. 저한테. 제가 이제 메일로 보내. 메일쯤 메일로 보내드릴건데. 네. 메일로. 저한테 답장으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돼요. 네. 제 메일을 받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당첨되신 분의 메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린 메일로 답장으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네. 인성빈님에게. 네. 터닝맥카드. 에반. 진짜 구하기 힘들었는데 이거. 나 이거 거의 4만원 넘게 들었어. 구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제 유튜브는 비록 이렇게 됐지만. 네. 그래도 행복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